카자흐스탄을 대표하는 건축물 젠코프 성당. 지금은 보수 중이어서 아름다운 외경을 감상하지 못해 아쉽지만 높이 54m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목조 건축물입니다. 우아한 장식이 아름다운 이 성당은 지은 지 100년이 훨씬 넘어 역사적으로도 무척 중요한 건축물입니다. 젠코프 성당은 러시아 정교회 대성당인데요. 카자흐스탄에는 이슬람교 다음으로 러시아 정교회 신자가 많습니다. 알마틴은 푸른 공원이 많은 도시입니다. 웨딩 촬영의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이곳은 나자르바이프 대통령 공원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웨딩 촬영을 할 때 가족과 친지, 친구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이 공원은 카자흐스탄의 초대 대통령인 나자르바이프 대통령이 개인 소유의 땅을 기증해서 만든 것입니다. 여행의 즐거움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나라의 음식 문화를 경험하는 것인데요. 카자흐스탄에는 어떤 음식들이 맛있을까요?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고기 요리를 많이 먹습니다. 알마틴 오셨으니 카자흐스탄 음식을 안 먹어 볼 수가 없죠. 카자흐스탄 대표적인 음식 중에 미스파르막, 락만, 블록, 그리고 양꼬치가 있는데요. 미스파르막은 예전에 유목 생활을 가던 카자흐스탄 사람들의 최고의 음식입니다. 미스파르막의 뜻은 다섯 손가락입니다. 이곳은 예전에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다섯 손가락으로 미스파르막을 먹기 때문입니다.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손님이 신이 보낸 사람이라고 해서 손님에 대한 대우가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미스파르막은 손님 접대용으로 만들었는데요. 한강산도 식혜견이죠. 미스파르막은 반죽한 밀가루를 얇게 펴서 익힌 것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말고기나 양고기, 소고기 등을 얹어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음식을 먹는 중간에 잠깐씩 쉬는 문화가 있습니다. 샤슬릭이라고 불리는 양고기꽃지구이는 양념한 고기를 쑥불에 구워낸 것으로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음식입니다. 스파게티처럼 생긴 라그마는 중앙아시아에서 많이 먹는 국수요리입니다. 카자흐스탄은 유목민족의 문화가 음식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